산을 다닌 것은 20여 년 전부터인데요. 숲 생태를 공부하고 사진도 찍고 해설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틈틈이 정리해둔 글을 모아서 이번에 나무의 말이 좋아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나무들이 만드는 공존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꽃에 꿀을 만들어 벌과 나비에게 주고 자기는 수정해서 씨를 만들지요. 또 씨 주변에 달콤한 과육을 넣어 열매를 만들고 새에게 먹이를 주어 궁극에는 씨를 멀리 퍼뜨리게 됩니다. 동식물이 서로 배려하면서 공존하는 세상이죠.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무마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잔가지들이 다른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죠. 만약에 공중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면 나무들은 공멸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세상도 나무 세상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존하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수탈해간 물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용 기름으로 쓰려고 소나무 껍질까지 도려내 송진을 채취해갔습니다. 껍질이 도려내진 부위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니까 나무가 살아있을지라도 목지 일부가 노출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나무 상은을 보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등 외세에게 침략당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항상 경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수피가 매끈하고 보디빌더같이 잔근육이 있죠. 작고 자잘한 나뭇잎이 무수히 달려서 여름에 나뭇잎 서걱거리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숲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잘 가꾸어진 숲 산책길이 많죠. 동네 인근에 수목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숲길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뭇잎 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그런 습관을 만들다 보면 조금 높은 산에도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긍정의 힘도 생길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세상을 살도록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실천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시대에 대처해 나갈 때 자존감도 분명해지고 삶의 의미도 커질 겁니다. 나무의 말이 좋아서는 나무와 숲을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책을 통해 발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